J.Y.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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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은 내가 가수라고 하지 20년은 내가 싫다라고 하지 3년이 되면 내 건대다 부르지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난 배가 고파지 레코드판이 가세트가 되고 가세트 데뷔 3로 바뀌고 3가 다운로드 스트리밍이대로 90년대, 2000년대, 2010년대도 살았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90년대, 2000년대, 2010년대도 10년은 내가 가수라고 하지 20년은 내가 싫다라고 하지 30년이 되면 내 건대다 부르지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난 배가 고파지 살아있네 muốn 눈을 ressing 스윽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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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oli 아무래도 스무침 스무침 스무침